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백양사가 수산당 지종대종사 열반 제9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7일 경례대웅전에서 열린 다래제는 상단불공에 이어 행장소개, 선원장 일수스님 법문, 문도대표 진각스님 인삿말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자 일수스님은 평소 자애로웠던 스님의 일화를 소개하며 큰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모든 문도가 화합하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다래제에는 백양사 원로의원 후보에 추천된 성호스님과 주지 무공스님, 수산스님의 상좌인 조계종 중앙종의 부의장 만당스님 등 봄말사 4부대중이 참석해 큰스님의 덕화를 기렸습니다.